역대급 클렌징 제품을 만났다. 클렌징력이 미쳤습니다. 그 수증기를 이렇게 착 받고 나온 듯한 너무 좋더라. 안녕하세요. 공연 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꿀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았어요. 사용하는 제품, 이거 한번 써볼까 했던 제품들 마다 마다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모아서 추천템 만들면 왠지 역대급 영상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템들 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끝까지 발음할 때 왜 이러지? 끝까지. 그럼 송냥이 고른 역대급 추천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이거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던 역대급 클렌징 제품을 만났다라고 엄청 극찬을 했던 그 제품이거든요. 바로 글로우 오아시스 나 요거네? 어? 글로우 오아시스 메이크업 멜트 클렌징 밤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도 비건 브랜드 제품인데요. 클렌징력이 미쳤습니다. 클렌징력이 너무 좋아요. 특히 저처럼 아이 메이크업에 공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오일로 막 깨끗이 지워. 어? 다 지워졌네? 하고서 막 씻어요. 클렌징폼도 한 번 해볼까? 클렌징폼으로 막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제 막 토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스물스물 내려와. 뭐야 이거? 하고 보니까 밑에 팬더. 분명히 나는 깨끗이 지웠는데 어디서 얘가 이렇게 눈을 몇 번 감았다 떴다 했을 뿐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토너로 닦으면서 에이씨 에이씨. 이렇게 닦아냈던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저는 그런 기억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얘가 있어서 진짜 든든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얘가 수분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로 세안을 하고 피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되게 맑고 촉촉하게 클렌징이 됐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클렌징 밤 하면은 어? 나는 클렌징 밤이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렌징 밤의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로 덩어리 져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얘를 덜어서 피부에 얹는 순간 금방 메이팅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어? 뭐야? 어디 갔지? 하면 이렇게 세면대에 훅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도 되게 많고 어떤 제품들은 어? 금방 메이팅이 돼요. 근데 얘가 또 너무 흘러 막 목까지 내려와 또 물에 너무 약한 제품들은 이렇게 깨끗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외에도 클렌징 밤과 관련된 단점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양 조절하기 힘들다. 떠야 한다. 요런 점 빼고는 그 클렌징 밤의 단점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 얘는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눈을 뜨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지워지고 싶은 자 눈을 뜨지 말라. 눈을 뜨는 순간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옥까지는 아니고 아예 아파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신다면은 진짜 클렌징계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뜨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번 그냥 아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뜰 거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제품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품은 크림인데요.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잠깐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이 브랜드를 몰랐어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걸? 이거 좋은데? 하고 스토리에 살짝 올렸는데 역으로 이 브랜드의 추천템 리스트를 DM으로 굉장히 많이 받은 그 제품입니다. 비플레인 녹두 밸런싱 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피부가 금방금방 붉어져요. 그래서 크림을 쓰거나 스킨케어를 쓸 때 약간의 쿨링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피부 진정도 좀 빠르게 되고 또 피부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모공도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스킨케어나 뭐 이런 거 할 때 피부 온도를 좀 내려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크림이 녹두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딱 얹으면은 약간 진정되는 쿨링감 있죠? 그런 게 싹 느껴지면서 수분이 차르르르르르 이렇게 채워집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살살 문대면은 약간 차가움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또 얘가 발림성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유지도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약간 적당한 윤기까지 남겨주는 그런 크림이라서 여름에 쓰기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용기 있죠? 이게 100% 생분해가 된다고 해요. 이 튜브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도 그렇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생분해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딱 쓰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이런 용기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제품들 중 가장 최근에 만난 꿀템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역시는 역시더라고. 바이에콤 히알루론 워터풀 크림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제 취향 아닌가요? 쏙건도심하고 건성에다가 약간 촉촉한 거 좋아하고 약간 윤기 자르르 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일반 크림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푸딩 제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량을 딱 뜨고 이런 식으로 약간 녹여서 발라주는 그런 제품인데 약간 요플레 같아요. 요플레 이런 식으로 덜고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제품들은 이걸 멜팅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안 돼요. 근데 얘는 바로 되죠? 얘는 바로 녹여줍니다. 여기에 온천수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극강의 보승.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약간 촤르르 되는. 근데 또 얘가 뭐가 좋냐면은 끈적임이 없습니다. 끈적임이 없어요. 바르고 나면은 마치 우리 목욕탕 요즘 자주 못 가잖아요. 목욕탕에서 뭔가 그 수증기를 이렇게 착 받고 나온 듯한 그런 피부로 잘 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선크림. 스킨앤랩 닥터더마 솔루션 베리어덤 데일리 선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쓴다고 해서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나 조금 뜨끔했어. 나 조금 뜨끔했는데 있으신가요? 언제 내가 발랐나? 아 물론 공감합니다. 사실 선크림 바르면 좀 꾹꾹하고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데 뭐 여기까지 햇빛이 들어오겠어? 괜찮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스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기사를 봤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기미가 더 잘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오마이갓. 마스크 쓰는 것도 억울한데 마스크 썼다고 기미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마이갓.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겠죠? 약간 살짝살짝하게 문질렀을 때 있죠? 요럴 때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선크림이 대부분 주름이나 모공에 진짜 진짜 잘 껴요.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바를 땐 촉촉해요. 문지를 땐 촉촉해요. 그래서 뭐 요런 데 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르기가 편해요. 요때부터 약간 이 수분이나 유분이 살짝 날아가면서 끈적임 없는 세미매트 제형으로 샥 변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요거 쓰시면은 진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 이거는 근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안 하긴 서운하거든. 너무 요즘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안 하긴 서운해서 가볍게 훑고 갈게요. 바로 프라이머 파운데이션인데요. 아워글라스 베일 프라이머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DL 루미레이어 로지 퍼펙트 프라이머라는 제품입니다. 프라이머를 두 개나 가지고 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지금 지금 바른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유분을 적당히 잡아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메이크업 지속도 올라가고 유분도 알아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니까. 근데 제가 또 건조한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머를 볼 때 적당히 잡아주면서도 막 피부를 막 딱 이렇게 당기지 않는 그런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랬습니다. 요런 제형이거든요. 적당히 촉촉해요. 근데 손끝에서 느껴져요. 아 얘가 약간 살짝 가벼운 가루 파우더를 입힌 듯한 그런 느낌으로 피부를 잡아주는구나. 굉장히 얇은 펜 브러쉬에다가 가루 파우더를 살짝 묻혀서 근데 그게 파우더가 약간 수분감이 조금 있는 파우더. 그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피부를 가볍게 슈럭 이렇게 딱 쓸어준 그런 느낌? 이 정도면 건성인 분들이 딱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거는 조금 다른 느낌의 프라이머인데요. 얘는 뭐가 좋냐면은 그냥 쌩얼 연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가 또 뭐가 좋냐면은 선크림 기능이 있어요. 선케어 기능이 있어가지고 선크림 따로 바르는 거 귀찮으신 분들. 요거 딱 하나 바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로즈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톤업 효과. 그리고 여기에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내 피부에 좀 너무 밝은가 해도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내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살짝 밝게. 살짝 화사하게.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딱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하나 단독으로 바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랑 같이 너무 잘 쓰고 있는 VDL 파운데이션.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인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요 근래 촬영들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조명 아래에 있을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얘가 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당기게 하지도 않고 무너짐도 덜하고. 진짜 쓸 때마다 느껴요. 아 이것만 안겼다. 오늘도 제가 얘를 쓴 거거든요. 오늘은 이거랑 이거랑 조합으로. 컨실러도 하나도 안 쓰고 피부를 커버를 했는데. 커버력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편타 이상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번 꼭 제가 추천템 영상에 단독으로 하나 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 이거는 설레지. 설회 언니가 저에게 완전 강력히 추천해준 제품인데요. 저희 사촌 언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엥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는 먹는 거부터 입는 거. 그리고 머리에 바르는 거. 피부 이런 거 다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쓰는 제품들 보면 항상 이유가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맞는다 싶은 제품은 진짜 주구장창 그것만 쓰는. 그런 언니인데. 언니가 갑자기 이 브랜드 제품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레이어드 컷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샴푸만 하고. 뭐 린스도 굉장히 가벼운 걸 바르고 딱 나오면. 사자가 돼요. 이렇게. 너 머릿결 좀 어떻게 해라. 약간. 강유자. 그렇게 해서 제가 요 제품을 몇 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세트로. 세트로. 제가 장만을 한 그 제품입니다. 제가 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스페셜 케어로 나와있는 제품이거든요. 하나는 케라틴 부스터. 하나는 콜라겐 부스터. 하나는 서포트 트리트먼트. 얘는 단독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트리트먼트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강력한 트리트먼트. 그 제품인데. 요거는 단독으로 제품이 구매가 가능하지만. 요거는 단독으로 구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와. 너무 좋아요. 우선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머릿결이. 이게 막 떡지면서 건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찰랑 있는데. 날리는 게 확실히 확 줄었어요. 날리는 게. 저 지금. 고데기만 가볍게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레이어드 컷을 좀 많이 내다보니까. 고데기를 이렇게 빡빡빡 안해주면은. 얘가 안에서. 컬이 요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요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 난리가 나요. 얘를 쓰니까요. 머리를 말리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상. 바로 느낌이 완전 드라마틱하진 않았어. 뭔가 그냥 트리트먼트만 한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얘는 스페셜 케어잖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트리트먼트만 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머리를 막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리면서 얘의 진가가 나오더라구요. 트리트먼트만 했을 때는. 말리는 순간. 어느 정도 촉촉하긴 했지만. 얘가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날려요. 머리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했던 머리가.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머 해그리드. 하이. 약간 이렇게. 고르는데. 요 스페셜 케어를 해주고. 머리를 발리니까. 어머. 약간 마치 볼륨 매직을 가볍게 한 것 같은 머리로. 찰랑이더라구요. 이것이 바로 스페셜 케어구나. 그리고 나서. 세럼을 가볍게 발라줬는데. 세럼이 저는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그거 아시죠. 헤어샵에서. 딱 한 다음에. 고객님 마무리 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는. 고 세럼이 항상. 고급지면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은은하면서. 되게 좋은. 그런 향이 나더라구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할 때마다. 세럼 뭐에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 냄새인거에요. 이 냄새. 되게 고급지면서. 누가 봐도. 뭔가 샵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세럼. 음. 고급적. 고급적. 그래서 저는 이거 맞고. 어 샴푸에서도 이런 향이 날까. 과연. 그러면 그것 사야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했거든요. 향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무겁지가 않아요. 떡이 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안에 수분을. 되게. 콱콱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찰랑이면서. 트리트먼트 진짜 강하게 한 날은. 되게 머리가 묵직하거든요. 무겁게 느껴지고. 얘는 보시면은. 저기 약간 찰랑이면서도. 날리는 게 확실히 줄어든. 그래서 자꾸. 머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모르게 진짜 너무 차분해. 사실. 오늘 추천한 제품들. 다 너무 좋지만. 저는 얘랑. 얘. 진짜. 제 너무 강력 추천템입니다. 플러스로. 아직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추천템으로 뭔가. 도장을 꽉 찍고. 만족하실 것 같거든.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제품까지. 알차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진짜. 처음 써보는 브랜드 제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요것도 제가 처음 써보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귀찮은 침이 많으신 분들도. 요거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멜리넨 겟츠 비타민 B5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라는 제품입니다. 바디 제품. 제가 바디 제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워낙 건조하고. 또 햇빛 알레르기도 좀 심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더더 바디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얘는 쓰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나 흡수가 빠르고 발림성이 좋은 제품이 있다고? 거기다가 수분력도 괜찮아요. 데일리 바디 로션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100번 말해봤자 뭐해.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입구가 되어있거든요. 요렇게 짜고. 살짝 제형도 셔벅 같은 느낌이에요. 요런 제형. 요런 느낌인데. 얘가 확. 보여드려야 돼요. 이정도면 꽤 많이 바른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비교도 좀 이따 해볼게요. 요렇게 바르고. 문지문지를 해보겠습니다. 문지문지. 보이시나요? 허옇해가 안돼. 약간 세럼 바디로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요렇게.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진짜. 귀찮으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바르시지 않을까? 너무 편해요. 허브향도 은은하게 나서 데일리 바디로션으로 진짜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 그렇게 발림성이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발랐어요. 얘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우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허얀 거 보이시나요? 얘도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제가 계속 문지르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허얗게 되는 거? 여기 허얀 거? 허얀 거 보이시죠? 얘는 그런 게 없이 바로 그냥 샥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허해서 몇 번 문질러 줘야 돼요. 근데 얘도 발림성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얘는 진짜 완전 누워서 껌먹기. 누워서 껌먹기? 누워서 떡먹기? 누워서 껌을 왜 먹어? 그만큼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끈적임도 없고 바로 흡수되고 진짜. 완전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을 위해 탄생한 크림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찐으로 영업하고 싶었던 제 추천템.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좋은 거 많지 않나요? 난 이거 진짜 장담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써보셨을 때도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짜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제 영업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안 깐깐한 사람인데 화장품만큼은 좀 많이 깐깐해요.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깐깐한 저를 너무 만족시킨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리난리 많이 파트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되게 그냥 가볍게 좀 찍어봤는데 이런 영상도 앞으로 좀 많이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뭔가 가짜고 되게 약간 좋은 영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준비도 많이 하고 편집도 많이 하고 촬영도 되게 길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역대급으로 좀 짧았어요. 제가 또 신나기도 했고 또 진짜 리얼로 좋아하는 제품이라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막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촬영 시작한 지 두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일찍 끝났네요. 이 정도면 일찍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템 영상 찍어봤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영상 봐줘서 고마워요. 추천템 많이 얻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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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